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 문제가 3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라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재화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전과 대구, 경북, 울산 4개 시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3개 교육청 역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1,400여억 중 유치원 예산 750여억만 편성했습니다. 급심한 재정난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당시 정부에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지자체에 부담 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정작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도교육청이 다 떠넘겨버린 겁니다. 시도교육청의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에서 오는 법정전입금이 있는데 이 정부에서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지출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또한 법적 근거도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교육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하면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예산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광주시교육청은 현재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 제공을 위해 무상급식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할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특성화고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 아이들만큼은 점심 한 끼 급식하는 게 옳지 않냐. 계속되는 누리 가정 예산 편성 논란에 마음을 조리는 학부모들께 걱정 말라는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지금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이 어린이집 누리 가정 예산만큼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교육 재정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번 2017년 예산, 이번 예산 심의부터는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3년째 계속되는 누리 가정 예산 편성 논란에 피해는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4차 추경 예산에 그동안 편성하지 않았던 어린이집 누리 과정 126억 원을 책정해 올해 누리 과정은 일단락된 상황입니다. CNB 뉴스 김재형입니다.